51점, 뭐야 나의 비석이 세워져 있다니 내가 죽은 거야? 반갑습니다, 프리입니다 피딩 브로우가 할로윈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만든 업데이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위에 보시면 캔디 보이죠? 캔디를 모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기는 골드피쉬 한 마리만 선택할 수 있는데 얘가 지금 생긴 게 너무 진지하게 생겨서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제 이미지에는 골드피쉬는 굉장히 귀요뭄한 이미지였는데 말이죠 암튼 새롭게 업데이트된 약간은 무서운 할로윈 모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아이고 음악도 뭔가 할로할로윈스런 뭐야 주위에 뭐가 왔다갔다 그랬는데 아니죠 뭐야 이거 어디야? 왜 사방에 갇혔지? 자 골로밖으로 나갑시다 차차차차 고기들 눈깔이 눈알이 눈알이 빨개 씨 빨개 자 호박도 보이고요 할로윈 같은 분위기가 납니까 여러분? 자 일단 정찰로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뭔가 음산하다 음악도 할로할로윈스러워요 이야 이게 뭐야 도대체 이런걸 왜 만들어놨지? 이런 모드를 제작자 여러분들이 할 짓이 없었나봐 자 일단 여기 구경은 끝났으니까 이제 뭔가 먹이활동을 해보도록 해야 되겠네요 어 여기 그냥 사탕도 있어 허덕 짭짭짭 어떻게 된거야 여긴 어디야 미쳤어 자 골드피쉬로 플레이하고 있는 할로윈 모드 필딩 그로우입니다 호박 호박 눈알에 들어갈 수 있나? 속? 하하하하 호박 아니에요 호박 밖은 위험해 호박 안이 안전하다고 자 이 안에서 숨을수도 있고 어 여기 캔디다 캔디 찹 찹찹찹 캔디를 먹을수도 있어 막대사탕 이건 뭐야? 동그라미 사탕? 어 이렇게 먹으니까 옆에 캔디 수치가 올라가네 여기도 먹어볼까? 핫 어이 개다 좀비개 좀비개 어우 빨개졌어 눈알이 빨갛게 변하네 무섭다 하하하 자 여기 막대사탕 먹고 막대사탕 먹고 여기 캐러멜같이 보이는거 먹고 팁시다 자 이것도 한번 먹어볼까? 찹찹찹 아유 안되네 어어 공격하지마 야 미쳤어 자 나도 공격이다 니들이 공격하면 나도 공격하는거야 좀비 물고기들 덤벼 이것들 어 짜 어 뭐야 데미지가 안들어가네? 맙소서 나는 공격조차 할수 없던건가 그렇습니다 저는 공격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저는 오로지 피해다니면서 할로윈 캔디를 먹을수 밖에 없어요 이런 거지같은 어 쟤는 정상이다? 어 뭐야 눈이 빨개졌어 정상인척 하더니만 눈이 빨개졌습니다 어 야 때거지로 좀비 물고기들이 때거지로 덤벼드네 자 일단 도망갑시다 정신차리고 어 어휴 자 여기 뭐야 어 저건 좀비자라 좀비거북이 눈탱이봐 눈탱이 눈탱이가 맛이갔어 어 담벼든다 담벼든다 무섭다 어 무섭습니다 이것은 미쳤습니다 이것은 미쳤어요 피딩그로우가 드디어 특이점이 제대로 왔어요 도망갑시다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오로지 캔디를 먹는거 밖에 없습니다 저기 아로와나 아로와나도 좀비화됐어요 무서워 어 달려든다 달려들때면 눈 색깔이 빨간색으로 변하네요 더 무서운거 같아요 안되겠어 얼른 사탕을 먹고 빠져야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사탕을 얼마나 먹어야 되는거지 무한대로 먹는건가 일단 열심히 한 번 먹어볼게요 먹을수 있는데까지 자 이건 뭐야 캬니캬캬캬캐캐캬캐 obrig감 조심조심 최대한 안죽으면서 많이 먹을거야 저는 이 막대사탕이 가장 좋은거 같아요 어 아! 막대사탕은 1개 먹을때마다 보너스가 3점이나 들어오네 이것도 먹고 어우 좀비네 좀비 물고기들 피하자 찹찹 찹찹 어 쫓아온다 아 otros 아 따돌랬어 게도 무서워 자 이쪽에 숨었다가 먹어야지 찹찹 사탕 찹찹 피라냐 나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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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놔줘 제발 나좀 살려줘 좀비불고기더라 와 이건 이지 난이도인데도 불구하고 공격이 안되니까 손을 쓸 수가 없네요 조심조심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사탕을 많이 먹으면 언락이 된다고 하는데 그게 궁금하거든요 한 50개 먹어야 되는 것 같은데 50개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먹자 천천히 터뚜리지 말고 자 먹고 위로 튀자 좀비 물고기가 나온다싶으면 바로 튀는거야 자 이거 먹고 자 부스터는 조금씩만 쓸게요 모아둬야 되니까 도망갈때 쓸기위해서 오 여기 좋았어 찹찹 여기도 찹찹 여기 좋게 또 있어 찹찹 10개다 40개 40개만 더 먹으면 돼 찹찹 자 여기 또 있네 찹찹 자 저기도 혹 먹는데 겁나 오래 걸려 씹는데도 오 막대다 막대 내가 좋아하는 막대 플러스 3점 좋았어 다 끌고 먹을거야 할로윈 캔디는 전부 내꺼라고 이 늪지대의 캔디는 다 내꺼야 찹찹 찹찹 좀비 물고기를 피해서 막대 사탕 좋았어 호로록 찹찹찹찹 자 밖에 한번 점핑해볼까 점프 우와 다리 맑군요 보름다리입니다 자 이쪽에 피해서 저기 사탕이 또 있어요 찹찹 조심조심 좀비 물고기를 피해서 자 이쁜 사탕은 플러스 2점 3점 막 잃었네 보기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건가 찹찹 어이구 개가 미쳤어요 개가 좀비개가 미쳤어 아아 피해 아아 개가 특이점이었나봐 좀비개였습니다 자 저기 또 있어 찹찹 신중하게 찹찹 벌써 31개나 먹었어 자 몇개 안남았습니다 18개만 먹으면 돼요 50개 언락되면 어떤 일이 펼쳐질지 기대가 되네요 자 이것도 먹자 찹찹 자 통나무 안으로 숨어 들어갔어 자 이쪽으로 빠지면 뭐 없나 뭐 없지 자 피라냐 때 막 이런거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엄청 큰 무리들 찹찹 찹찹 서른다섯개 열다섯개 남았습니다 오우예 막자사탕 핵이득 플러스 3점 찹찹 오우 피라냐다 피라냐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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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 뭐야 물고기들 쫓아오지마 제발 날 쫓아오지마 자 스테미나 모았다가 한방 와루와라 꺼지라 꺼지와라 오우 아그 물고기 큰일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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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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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스테미나 모았다가 폭발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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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따돌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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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난 자 막자사탕 쩝쩝 몇개 안 남았습니다 아홉개 남았어요 쩝쩝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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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루도 날 쫓아오다니 점핑 점핑 자 몇개 안 남았어 여섯개 쩝쩝 여섯개 먹으면 됩니다 여섯개 자 요거 호독 자 세개 세개 남았어 세개는 어떻게든 먹어야지 허락 자 두개 두개 남았습니다 제발 그전에 죽으면 나 폭발할거야 자 악어 물고기인가 큰일났다 한개만 더 먹으면 돼 제발 먹고죽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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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도 먹고죽자 오케이 온락 아하하 먹고 죽었다 이게 뭐야 실버펑킨 먹으면 뭐가 좋아져 실버펑킨이 뭔가요 여러분 실버펑킨이 뭘까 아무것도 없는거 같은데 실버펑킨 하하 제가 뭐 달라지는게 있어? 실버펑킨 뭐 어쩌라고 그렇습니다 하하 아무것도 달라지는거 없구요 실버펑킨 먹는다고 해서 제가 뭐 할수있는것도 없습니다 다만 요기는 미친 미친 할로윈 할로윈 피딩 그러운 늪지대였습니다 아무것도 되는것도 없어 하하 내가 요기서 지금 뭘하고있는걸까 왜 사탕을 먹고있는걸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곳은 필드앤그로우 할로윈특집 보름달 떴네요 하하 자 그렇습니다 할로윈특집으로 필드앤그로우가 업데이트 된거 같은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좀비 좀비개와 좀비 물고기들만 있을 뿐 얘들 눈은 좀비화 되었군요 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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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건 뭐지 진짜 뭐 실버펑킨 아무 의미가 없나봐요 저 저 저 저 어 겜브링 51점 뭐야 나의 비석이 세워져 있다니 내가 죽은거야 하하 하하 할로윈특집 필드앤그로우 필드앤그로우 할로윈 업데이트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구요 또 다음시간에 대답해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쁝 다이봐요 바이바이 퇴웨어 하하 꼭 으 필드앤그로우 틀어 타이바이 하하 하하 어 아